103번 고객님, 103번 찾으러 오십시오. 어떤 일로 오셨나요?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. 미친놈. 돈만 있으면 다야?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줄 수 있는 걸 주고 가려는 것뿐이야. 넌 가버리면 끝이지만 혼자 남은 그 등신을 어떡하냐고. 순진이 안 보는 데 가서 너 혼자 죽어. 죽어가는 거 걔한테 보이지 마. 죽는 네 모습 보이지 말란 말이야. 이미 겪을 만큼 겪었어. 더는 안 돼. 사랑한다며. 그게 진심이면 걔한테서 당장 떠나. 너 돈 많잖아. 멀리 가. 멀리 가서 죽어. 걔가 찾을 수 없는 데로 가서 너 혼자 죽어. 어차피 죽을 거. 한 달밖에 못 살 거. 그렇게 끝내. 죽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끝이겠지만 남은 사람한테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야.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는 고통의 시작. 대답해. 어쩔 거야. 생각해 볼게.